안녕하세요. 미키캠입니다. 오늘 제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태리 음식 좋아하시나요? 그럼 알베르토 그란디라는 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분은 팔마대학의 경제사 교수이자 저자 그리고 티라미슈 월드컵의 심사위원인 분이신데요. 얼마 전에 그런 그가 많은 이태리 전통음식이 사실은 이태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화두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는 이런 이태리 음식의 전통성에 관한 근거 없는 믿음을 파헤치는데 그의 커리어를 걸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그가 원래 처음으로 외신과의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태리 음식의 전통성에 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그가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우리가 아주 많이 들어본 이태리 음식들의 예로 그 기원과 역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let's get started. Grandi is known for making bold claims about Italian food. 자, 우선 여기까지 자르고요. be known for 하면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수거죠, 뭐뭐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그란디라는 사람이 유명하대요. 뭐로? 그러니까 making bold claims. 그러니까 대담한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유명하다.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Italian food.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에 대해서 대담한 그런 주장을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claim 한번 볼게요. 이 claim이 어떤,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는가 하면은 정말 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의 바탕을 두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객관화된 그런 주장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주장, 고를 때 claim, 오케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Italian food하고 거기 semi-column 보이죠. 이 semi-column의 역할은 영어에서 그 앞뒤 문장이 뭔가 내가 이렇게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그 뒤에 나오는 뭐 여기서는 카보나라가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데 그게 part of Italian food, right? 그러니까 그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그 semi-column을 쓴다. 아니면 semi-column 없이 그냥 문장을 쭉쭉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 내가 쓰는 입장에서 이게 내 생각이 연결된 거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쓰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하면요. 카보나라가 이태리에서 처음 만들어지긴 했는데 was first made in Italy 근데 using 뭐예요? bacon and eggs rations. 그 rations 하면 그 밑에 있다 설명을 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배금량이에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태리가 미국과 연합군의 무릎을 꿇으면서 1943년부터 1945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때 특히 그 남쪽, 이태리 남쪽 부분이 그 연합군에 의해서 지배를 좀 그러니까 뭐 지배 아닌 그런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그 연합군과 특히 미국 군인들이 많이 상주를 했고 그 그런 연합군들에 의해서 식량 배급을 받았대요. 너무 못 살아서. 그래서 그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뭐 베이컨이나 뭐 베이컨 액, 샌누위치 뭐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식으로 이런 재료 배급받은 그 베이컨과 계란을 사용해서 그 이제 그 투 서브 아메리칸 소울즈 그러니까 미국 군인들을 그 이렇게 먹이기 위해서 이제 그 이런 거를 배급받은 걸로 사용해서 처음에 카보나를 이제 만들었다.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래서 그 나우스 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Effectively making it an American dish born in Italy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Effectively 하면 뭐 효과적으로 이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 사실상 사실상 그 이태리에서 태어난 미국 음식이 아니냐라고 이제 이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 문장 첫 번째 문장 뭐가 딱 보여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랑 분사구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러분들 서서히 조금 익숙해지길 바라는데요. 자 거기서 처음에 보세요. First made in Italy. Using bacon and eggs. 이러고 나서 이 using이 분사구문으로 썼죠. 근데 이제 이거 풀을 굳이 푼다면은 that used 이 그 앞에 나오는 카보나라 이걸 봤죠. 근데 그거를 that used 그 카보나라가 그 사용을 했어요. 근데 막 여기도 보다시피 굳이 여기서 관계대명사를 끌어다가 뭐 that used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분사구문으로 using bacon and eggs.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거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게 관계대명사 언제 쓰고 언제 안 쓸 때를 자동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우리도 그래서 그냥 using bacon and eggs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가서 during world war 2. 그래서 effectively making it. 이것도 보세요. 이게 which effectively made예요. 그쵸. 근데 굳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쓸 게 아니라 뭐 굳이 관계대명사 끌어놔서 하는 것보다도 그 분사구문만 더 우리는 최대한 영어는 간결할 거는 간결할 때는 간결한 걸 좋아하니까 관계대명사 데려다 쓰지 말고 그냥 우리는 분사구문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그래서 그냥 effectively making it an American dish. 그리고 나서 또 보세요. born in Italy. 근데 그 dish 그 born in Italy. 그 앞에도 성략되어 있는 게 뭐예요? 그 dish를 받는 그 which was American dish가 which was born in Italy죠. 근데 여기도 again. 굳이 관계대명사 끌어다 쓸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냥 which was 그냥 생략하고 그러니까 born in Italy. 분사구문 바로 갖다 붙여서 그러니까 요 문장만 요런 것만 우선 하나만 딱 외운다고 생각해요. 벌써 이 분사구문을 이 세 개나 쓰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게 좀 조금만 더 연습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게 뭐 영장은 물론이고 입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rationing 하고 ration 한번 볼게요. 그 ration은 아까 bacon and eggs ration 해서 무슨 배급되는 식량이나 그런 배급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비교를 해서 rationing 하면은 이게 배급 제도 이런 얘기를 이거를 뜻해요. 그래서 뭐 예문을 하나 보면은 water rationing 또는 rationing 대신에 restrictions라고 써도 돼요. water rationing or restrictions can be put in place during periods of drought.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시기에는 이런 물 배급 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최근에 요즘 런던 같은 경우도 이 그 water rationing 이거를 다시 올여름에 같은 경우 세계적으로 온난화가 너무 심하고 덥기 뭐 덥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그런 지하수 채취 문제로요. 이 올해도 다시 water rationing을 다시 도입해야 되지 않나. 예전에도 예전에 그런 것도 했었대요. 런던에서. 근데 올해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He also argues that most Italians hadn't heard of pizza until the 1950s. Parmesan cheese produced in Wisconsin is only true to its original recipe.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주장을 하기를요. 대부분의 이탈리안 사람들이 1950년대까지는 피자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hadn't heard 해서 과거 분사가 왔죠. 왜냐. 그러면은 이게 1950년이라는 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1950년까지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가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hadn't heard 이렇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파마천 치즈 여러분 아시죠. 이제 그게 그 미국 주 중에 위스컨신이라는 주가 있는데 이게 약간 북동쪽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그 파마천 치즈가 그 이제 옹니추투에서 비추투 한 뭐뭐에 충실하다. 여기서 투는 전치사. 그래서 그 위스컨신에 나오는 레시피가 오히려 그 옛날 전통 레시피랑 제일 충실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이 1880년에서 1920년 사이에 이태리 사람들이 미국으로 엄청나게 이주를 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 전역으로 퍼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일부가 위스컨신이라는 주로 정착을 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고향에 대한 향수병도 있고 자기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또 있고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옛날 레시피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위스컨신 거기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지금 나오는 그 지금 요즘 만드는 그 파마천 치즈 레시피는 오히려 그 전통적인 게 아니다. 이제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리서치를 하고 해서 뭐 얘기한 거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누가 맞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쨌든 interesting point 자 그리고 여기서 be true to 해서 뭐뭐에 충실하다 또는 뭐뭐에 신념을 가지다 이제 이런 의미로도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문으로 뭐 제가 늘 이제 제 딸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be true to yourself 그러니까 너한테 신념을 가져 그래서 be true to yourself rather than trying to please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냥 더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너 자신한테 충실해라 뭐 신념을 가져라 이제 이런 말로 이렇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이제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P자이자 case in point. 자 P자가 좋은 예다. 그러니까 case in point 하면 뭐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뭐가 있어. 근데 이게 좋은 예야 라고 할 때 여기는 이제 P자가 됐어요. 그래서 a case in point 이거 많이 또 쓰는 표현이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또 연습을 안 하면 이게 또 입으로 안 나오는 그런 거라 이번 기회에 문장으로 만들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연습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예로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excessive use of tech devices such as smartphones and laptops can have a negative effect on mental health, including increased anxiety and depression. The fact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seeking therapy for tech-related mental issues is a case in point. 자 이게 이 문장이 그러니까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데 그럼 뭐 스마트폰이나 랩탑 같은 이런 거를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에 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불안감이나 뭐 그런 디프레션, 우울증 같은 것을 포함한 이런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런 이런 전자기구에 관계된 정신 어떤 문제로 그 상담을 더 많이 받고 찾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자꾸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아까 그 예문에서요. 이 팩트 나왔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수로 쓴 거고 그 뭐 또 다른 예문으로 아니 그 하나 또 들면은 아니 우리가 제 강의 2강에서 뭐 이 팩트이나 뭐 인플루언스 뭐 임팩트 이 차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 다시 돌아가셔도 되고요. 거기 가서 한 번 더 보시고 아니면은 여기 나온 김에 이 팩트 잠깐 예문 들어서 한 번 설명을 더 하면 그러니까 이 팩트 이거는 뭐 뭔가가 그런 뭐 결과나 어떤 변화적인 그런 측면에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뭐 좀 간단한 예로 For example I'm kind of weather sensitive as it is a major effect on my mood 그러니까 난 날씨 되게 민감해. 왜냐하면 이 그 날씨가 내 기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결과나 또는 변화 그 기분이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영향이 있다 하니까 여기서 이 팩트를 쓰는 게 이제 잘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또 비교를 하면 임팩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어떤 거였어요? 그냥 굉장히 strong한 이 팩트 strong 이 팩트이 임팩트이고요. 그냥 뭐 여기서 임팩트는 조금 더 이게 몸맥상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임팩트 정도 그러니까 그 변화의 어떤 내 기분이 변한다. 그거의 초점을 변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팩트를 쓰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문으로 딱 정리하면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영어 발음은 Naples 근데 이태리에서는 Napoli 이렇게 발음 한대요. 많이 eaten by the lower classes. 피자가 처음에 이제 이 Napoli 같은 도시에서요. 그런 같은 그런 a few sudden 그러니까 그 남쪽에 그 몇 개 도시에서만 발견이 됐었고요. 그리고 뭐 mainly eaten by the lower classes. 그러니까 되게 좀 서민층들이 먹었던 주로 먹었던 음식이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또 보세요. which was 여기 mainly 앞에 생략되어 있죠. 근데 이 앞에도 코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은 which was mainly eaten by the lower classes. 이게 이 문장이 없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보충 설명을 해주는 때 코마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 코마가 이렇게 쓰인 거고 근데 굳이 여기 문맥상 as you can see which was 굳이 쓸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더 감이 오죠. 그래서 그냥 더 간결하게 mainly eaten by the lower classes. 그리고 여기서 위치는 정확하게 뭘 받는 걸까. 한마디로 이 위치의 그 앞에 it이에요. 그 나온 it was. 근데 it이 p자죠. 근데 결국은 이제 p자를 받는 건데 근데 여기 문장 내에서는 it을 받는 거죠. 그 그치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 위치가 위치워즈가 대부분 이 관계대명사의 비동산이 생략되고 굳이 여기서도 또 살릴 이유가 없으니까 우린 그냥 분사금 문으로 가는 거예요. okay did you know that the first proper pizza joint serving only pizza actually popped up in New York in 1911, not in Italy? 자 이 문장을 보면요. 자 여기서 우선 joint, pizza join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조인트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슬랭인데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뭐 로우키 또는 뭐 그런 이렇게 very casual restaurant 또는 eatery 뭐 그런 의미로 조인트 많이 써요. 이렇게 슬랭에서 근데 꼭 뭐 슬랭이라 해도 이게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아시고 또 그리고 여기 뭐 또 관계대명사 여기 또 나왔죠. 그래서 뭐 그 코마 그 앞에 여기 보면은 뭐 위치 그러니까 serving only pizza 그 앞에 보시면은 다 콤마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그 이거를 다시 풀어 쓴 다음에 관계대명사로 그러니까 위치 served가 되죠. 근데 이 위치가 받는 게 뭐예요? 바로 pizza joint 이걸 받죠. 근데 이걸 아다시피 코마를 쓸 때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문장을 우리가 이제는 쓰는 입장에서 이 문장을 보세요. 이 글을 읽는 입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쓴다. 근데 이제 이 pizza joint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춘 설명하는 거죠. 그럴 때 코마 위치 용법을 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 위치 served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냥 굳이 또 이제 감이 좀 오지 않나요? 굳이 관계대명사 끌어다 쓸 필요 없고 그냥 우린 분사금원으로 깔끔하게 그래서 serving only pizza 근데 이제 코마가 있는 이유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설명을 할 때 그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코마 위치를 쓰는데 그 앞에 결국은 위치 served 이게 생략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쓰지 말고 그냥 분사금원으로 그 대신에 이제 코마는 그래도 살려 두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봅시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런 피자 조인트 그러니까 피자만 정말 서빙하는 그 제대로 된 그 피자 이런 레스토랑이 처음에 생긴 게 뉴욕에서 이제 생긴 거 아세요? 라고 하죠. 1911년에 그러니까 not in Italy 그러니까 이태일리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없었던 거야. 오히려 피자만 딱 그 파는 거예요. 가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란디라는 사람이 이제 더 이제 아 이게 피자 그러면은 이게 과연 이태리 음식이라고 할 수 있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그 주장을 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팝업 나왔어요. 팝업. 팝업도 이게 굉장히 뭐 우리 팝업소 해가지고 이제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쓸 때는 뭐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뭐 이렇게 뜬금없이 약간 나타나다 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뭐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자 그래서 팝업 같은 경우에 뭐 예문을 한번 보면은 I was thinking about getting a new job for a while and a great opportunity just popped up in 도쿄 so here I am now. 그러니까 내가 잡을 새로운 잡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좋은 기회가 도쿄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아주 많이 쓰이죠. 그리고 이거랑 비교해서 팝핀 한번 볼게요. 팝핀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팝인은 약간 뭐 잠깐 들르다 뭐 들어오다 뭐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뭐 예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쓰거나 우리가 여기 이사도 왔는데 이 동네에 여기 이사 왔는데 그래서 나 그냥 잠깐 들러가지고 그냥 하이 하려고 온 거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뭐 well I can just pop in this afternoon for a quick coffee or something. 그러니까 뭐 오늘 오후에 뭐 잠깐 들려가지고 커피 한 잔 하거나 뭐 하게 잠깐 들을게 이렇게 쓴다거나 아주 많이 쓰니까 여러분도 한번 써보세요. 자 and get this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이것 봐봐 이렇게 해서 그냥 아까 attention을 일으킬 때 and get this 이것 봐봐 그러니까 according to Grandi 그러니까 그란디 이분에 의하면 그의 부모님이 그러니까 70년대에 돌이켜봤을 때 그 부모님한테는 피자는 스시가 오늘날의 Today 이태리 사람들한테 as fancy as 그러니까 fancy한 약간 그런 음식인 것처럼 피자도 그때는 fancy한 음식이었어. 그러니까 뭐 좀 이렇게 아주 이게 뭐 exotic한 뭐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까지 해도 자기 부모님한테는 피자는 정말 이런 좀 특별한 날에라 먹는 아주 뭐 그런 fancy한 음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뭐 앞에 사실과 피자 그 레스토랑 인 뉴욕에서 그 처음 오픈한 것처럼 이게 그때만 해도 굉장히 fancy한 음식이 70년대까지만 해도 fancy한 음식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아니 뭐 이건 based on his own research and his you know and his own opinion. right? 그러니까 뭐 그치만 이제 뭐 이런 말을 할 만도 하다 라는 또 약간 공감은 가요. 그쵸? 자 그리고요. 여기 as as 해서 해서 그 비교급 만드는 비교구문 만드는 as as 영어에서 많이 또 쓰이죠. 그래서 오늘 이게 가장 핵심이 오늘 강의의 핵심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연습을 그러니까 예문으로 자꾸 몇 개 외우면 정리가 되는 역시나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피자 was just as fancy 그러고 나서 조금 쉬워요. 그러고 나서 포즈하고 아주 짧게 그리고 as such is for Italians today. 그러니까 이 우린 뭐 외울 때 as tall a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쭉 연결해서 이렇게 많이 외웠었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이게 왜 약간 저는 이렇게 회화로 할 때 살짝 그 포즈를 약간 두는 게 나은 것 같은 게 이게 뭐냐면 그 뜻이 두 번째 as 뜻이 to the same extent 그러니까 뭐뭐와 같은 정도로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스시가 이태리 사람들한테 오늘날의 이태리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팬시한 만큼 뭐뭐한 만큼 그래서 to the same extent to the same degree 뭐 이런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그 앞에 있는 just는 그냥 강조하는 거고 just 없이도 그냥 뭐 피자 was as fancy as she is for Italians today.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자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예제 앞에서 살짝 아주 짧게 포즈하면서 이렇게 조금 문장을 읽는 걸로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가서 더 예문으로 as as 고문 더 다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So it is not that surprising while traveling in Italy you may not find as many pizza restaurants as you might have expected. 그래서 이게 놀랍지 않다. 그렇게 놀랍지 않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태리를 여행하는 동안에 생각했다는 만큼 그만큼 많은 피자 레스토랑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태리 여행을 보시면 좀 공감이 가는 게 그러니까 뭐 이 남쪽 지역 아래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주요 관광지 뭐 로미나 뭐 이런 데는 좀 있지만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피자 레스토랑이 진짜 너무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밀라노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뭐 이런 뭐 터스칸이 유명한 뭐 이런 와인으로 유명한 뭐 이런 데 가도 뭐 코모 뭐 이런 지역 가도 피자 레스토랑이 뭐 거의 없고 있어도 갔는데 맛도 없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그게 이렇게 막 얘기가 좀 이렇게 이해는 더 좀 되는 거는 같아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 에즈에즈 사이에 굳이 형용사만 오진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명사구 같은 것도 얼마든지 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에즈사 에즈에즈 사이에 매니 피자 레스토랑트 하고 에즈 유 마이러프 익스펙트 이렇게 왔는데 아니 이 문장을 꼭 굳이 이게 에즈에즈 비교 구문을 쓰지 않아도 말은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예로 유 메이 낫 파인 매니 피자 레스토랑트 라고 해도 얼마든지 되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 문장을 써 근데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많은 레스토랑을 발견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만큼 하면 아 그 에즈에즈 비교 이제 문장을 만들려면 이 에즈에즈가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처럼 위에는 이제 as fancy as 근데 이제 여기는 그 에즈에즈 사이에 이런 뭐 명사구 같은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온다. 그러니까 뭐를 내가 비교를 하는지에 따라 그 에즈에즈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있고 그 에즈 뒤에 두 번째 에즈 뒤에도 내가 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문장을 계속 붙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예문 더 볼게요. 자 그래서요 이 에즈에즈 비교 구문 좀 더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한마디 이거예요. X is or is not as Y as Z 그러니까 X가 Z만큼 Y이다. 또는 Y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문을 보면 pizza was as just as fancy as sushi is for Italians today 이거 했죠. 그래서 pizza는 그 이탈리안 그 스시만큼 오늘날의 이태리 사람한테 만큼 fancy하다. 그리고 그 밑에 pizza was as exotic as truffle is for us today 그러니까 그 피자가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 truffle 이게 송노버섯이라고 그러죠. 이태리 굉장히 향이 강하고 이래서 맛있는 버섯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이 트러플만큼 exotic 굉장히 이국적인 거야. 만큼 이국적이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이 두 문장을 보면 이제 에즈 앞에서 살짝 두 번째 에즈 앞에서 살짝 아주 살짝 포즈하면서 피자 was as exotic as truffle is for us today 그러니까 두 번째 에즈는 이 발음도 좀 되게 약간 us us 이렇게 들려 외국사람들한테 듣는 거 막상 들으면 그래서 우리도 너무 그런 식으로 약간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I love pizza as much as you do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만큼 나도 피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I가 여기도 I가 X인 거고 much가 Y인 거죠. 그리고 뒤에 you 그러니까 you가 Z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 나는 네가 좋아하는 것 만큼 사랑 여기서 you do 할 때 do love 죠. 네가 사랑 하는 것 만큼 그만큼 피자를 사랑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구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그 처음에 그 두 개 첫 문장을 보면 트러플이나 스시가 오늘날 우리한테 그러니까 for us for Italians 우리한테 그렇게 해석이 되죠. for가 한테 뭐 그 exotic 한 만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as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붙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트러플을 가져왔고 그 위에서는 스시를 갖고 왔고 근데 이거는 우리한테 아니면 이탈리아 사람한테 오늘날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그냥 쭉 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This book is as interesting as the other one she recommended 그러니까 이 문장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책이 그녀가 추천했던 다른 책만큼 as interesting 하다 그러니까 재미 있다 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지에지 고민이 참 편리한 건요. 아니면 에지에지를 안 쓰고 이걸 두 문장으로 분리했다 치면 This book is interesting and the other book she recommended also was also interesting 이렇게 이 두 개로 이렇게 될 거를 그러니까 에지에지를 붙여서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문장이 간결해졌죠. 그래서 이런 거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되게 이게 몇 개만 문장 외워도 굉장히 좀 쉬워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정리해서 외우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밑에 또 예문을 보면 He doesn't work as hard as he used to 그러니까 그가 예전에는 일을 열심히 했어. 근데 그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느냐 아니면은 그냥 He doesn't work as hard as he used to 그러니까 예전에는 열심히 했던 것 만큼 이제 열심히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깔끔해지죠 문장이 그리고 이제 또 뭐 마지막 예문으로 They don't have as much money as we do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 그만큼은 돈이 없다. 이제 그러니까 이 예제에즈 사이에도 형용사뿐만 아니라 아까 그 앞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명사구 이런 여기서는 much money 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비교를 어떤 거를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으냐 에 따라 그냥 명사가 됐던 뭐 이렇게 그냥 넣으면 돼요 그 예제에즈 사이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죠 그냥 They don't have much money As we do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큼 그들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아 이제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었지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예제에즈 구문이 오히려 비교급을 비교를 할 때 굉장히 문장을 깔끔하게 만들어줘서 연습하고 해서 쓸만한 표현이다 꽤 많이 쓰죠 실제로 그쵸 그래서 계속 열심히 외워주세요 자 이게 예제에즈 구문이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도 그렇지만 이게 쉽게 입에서 조금 안 나오고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더 가지고 와 봤고요 여기서 이제 살붙이는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영어에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패러프레이징 하는 것도 영어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는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이렇게 살을 계속 붙여 나가는 거 문장을 더 길게 만들어가는 이 연습을 하는 것도 굉장히 영어가 진짜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는 정말 어떤 지름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이거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장이 예제에즈 문장이 또 사실 이게 생각보다 입에서 잘 안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외우고 또 이 문장을 또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어떻게 또 살을 찌우고 할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한 그러니까 pizza was as fancy as truffle is for Italians today 그러니까 이 문장이 굉장히 좋은 문장 깔끔하고 좋은 문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떠면 조금 더 어려운 게 첫 번째는 또 시제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pizza는 was 그때는 was였어 근데 옛날 거니까 근데 과거 사실이니까 근데 지금 비교하는 사실이 과거랑 또 이게 현재를 비교하는 거예요 is 그러니까 pizza is for Italians today 오늘날의 이태리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시제죠 그러니까 그 것도 살짝 헷갈렸고 그 약간 좁은 그래서 예문이죠 과거 두 시제를 한 문장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 as as 이 구문도 그 굉장히 이게도 입에서 안 나오는 표현이라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paraphrasing을 그러니까 하면은 예를 들어 그 이 사람 말대로 그러니까 pizza가 그 스시 만큼 이게 뭐 이런 exotic한 푸드였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 80년대만 해도 우리 부모 세대 부모님 세대에서는 pizza 진짜 팬시한 음식이었죠 80년대만 해도 근데 이제 그게 오늘날의 비교를 굳이 하자면 저는 그러니까 트러플을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송로버섯 그러니까 그게 오늘날 그 한국 사람한테 이 팬시한 만큼 그러니까 피자는 우리 부모님 세대 80년대 우리 부모님 세대한테는 굉장히 팬시한 음식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paraphrasing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For my parents back in the 80s pizza was as fancy as truffle is for Koreans today 그러니까 이렇게 음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까지 좋아 그러니까 paraphrasing도 했고 살도 조금 더 찌웠어 근데 여기까지 해서 더 좀 음장을 더 이렇게 좀 세련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살을 찌우고 싶어 자 그래서 더 문장을 이렇게 살을 찌우면요 For my parents back in the 80s pizza was just as fancy as truffle is for Koreans today highlighting a cultural shift in food preferences and perceptions over time 그러니까 80년대 우리 부모님한테는 피자가 오늘날 한국 사람한테 그 트러플이 그 팬시한 만큼 이게 좀 이국적이고 뭐 그런 음식인 거다 거였다 피자가 근데 이제 이게 하이라이팅 이게 강조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러니까 change over time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음식에 대한 food preferences 그러니까 선호도나 이런 perceptions 그러니까 인지하는 거죠 이 음식에 대한 그 인지도가 이게 변화하는 거 변화하는 거 그러니까 a cultural shift 이런 문화적인 이런 변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이제 요런 표현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을 이렇게 쭉 계속 여기서 봐도 그러니까 하이라이팅 이렇게 해서 그냥 그 이 분사구문으로 그대로 이렇게 쭉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분사구문 안 쓰고 여기서 제가 그냥 하이라이팅 했는데 또 아니면은 which 뭐 highlight 뭐 이렇게 해서 또 관계대명사를 쓸 수도 있지만 굳이 여러분들 여기서 굳이 관계대명사 가져올 필요가 없죠 그냥 하이라이팅 이렇게 쭉 분사구문으로 가도 문장이 훨씬 더 깔끔하고 세련되고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연습을 자꾸 하시다 보면 영어가 이제 거기 고급이 가는 고급으로 되는 그러니까 지름길이다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서요 그러니까 뭐 preferences 뭐 perceptions 이렇게 복수로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는 이제 선호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perceptions 이런 뭐 인지하는 거죠 인지도 이런 뭔 것도 인지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게 뭐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수로 온 쓴 S 붙이는 센스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잠깐 지난번에도 perception에 대해서 앞강에에서도 했었는데 perception하고 perspective 비교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perception만 보면 우선 그 이게 뭐 오감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음식 같은 거는 우리가 뭐 맛도 보고 뭐 우선 이게 식감으로 우리가 아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라 인지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럴 때는 perspective가 아니라 perception perception을 쓴다고 앞강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또 아 이렇게 아 참 그랬지 라고 이제 복습 한번 하는 의미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은 그 렉처 9 여기서 이제 이거 반틈 자를게요 이게 또 강의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워낙 재미있는 토픽이라 또 그냥 한번에 끝내기는 조금 아쉽고 그런 것도 있고 오케이 So I'll see you in lecture 10 오케이 Bye for now